예 스톤 그라인더 오늘은 스톤 그라인더 한번 보겠습니다 스톤 그라인더 마떼 떼허니 마떼 떼허니 마떼 떼허니 그 다음에 매톨 낫떼 매톨 낫떼입니다 매톨 낫떼 우리 한국사람말로는 코리아말로 매톨 매톨 낫떼 스톤 그라인더 마떼 떼허니 매톨 낫떼 자 이게 지금 나우아틀 멕시코 아즈텍 나우아틀 입니다 자 다음에 보니까 아즈텍 매톨 치니까 이거 제가 올려 놓은 사진이 딱 올라가 있네요 자 이 사전이 이 사전입니다 그죠 딱 올라가 있네요 아 참 신기합니다 자 매톨 낫떼 입니다 그래서 아즈텍 사람들은 자 요런식으로 매톨 를 갖다가 아주 그 편안하게 두 손으로 잡고 이렇게 나다를 갖다가 이렇게 옥수수를 갖다가 이렇게 야 요런식으로 옥수수를 갖다가 이렇게 부수는 매톨 낫떼 입니다 매톨 낫떼 스톤 그라인더 편안해 보입니다 혼자 혼자 작업하는 거죠 음식을 장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인자 매톨 낫떼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딱 넘어오면 이제 코리아 코리아의 매톨 다양 합니다 다양하게 여기 이제 콩 한국 고레하면 또 빈 아닙니까 빈 콩 콩 콩국수 두부 장수곱돌 유명하죠 아주 그냥 뭐 최고의 돌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통 맷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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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맷돌입니다 맷돌 맷돌 올라가면 이렇게 이렇게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맷돌 장인 한 땀 한 땀 손으로 이제 21세기 또 디지털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또 맷돌을 안에 또 기계 안에 넣었습니다 커피도 이렇게 갈고 있습니다 이건 또 전통 또 소 소가 이렇게 빙빙 돌죠 소 소에다가 또 묶어서 또 맷돌을 사용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큰 맷돌도 있고 자 그래서 한번 스톤 그라인더 적어 봤습니다 멕시코 멕시코 아지텍 아지텍 사람들의 스톤 그라인더 나후아틀 언어 맷돌라틀 이란 맷돌라틀 맷돌라틀 자 그 다음에 코레아 한국에서는 맷돌 맷돌 맷돌라틀 맷돌 그래서 약간 T 좀 수양식 발음으로 맷돌 이렇게 좀 적어 봤습니다 원래는 맷돌 인데 T나 T나 별로 뭐 뭐 그게 있습니까 그래서 T로 적으면 맷돌 그래서 여기까지가 맷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맷돌 TL은 대부분 단어에 이게 지금 많이 사용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는 맷돌 맷돌 그래서 맷돌 결론은 같답니다